야 백한! 싸우자고 하시는 거 같아가지고 깜짝 놀랐어 야 백한! 야 백한! 그 놈아!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자리를 만들 만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SNS든 뭐 V LIVE든 뭐 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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